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나 뭐 공부했어 나 뭐 전공했어 나 뭐 하고 싶어 없어 지금 뭐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 없어 예전에 무언가 돈벌이를 지금 당장만 놀았니 예전에 뭔가 하더라도 다 짧아 그러니까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 없어 따지고 보면 돈 없을 때 잠깐 잠깐 일한 것 뿐이야 한 가지를 꾸준하게 오래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욕심내고 네가 살아오질 않았다는 거야 첫 번째는 자 관상을 볼 것 같으면 너는 아버지가 불안해야 돼 아버지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능력하든 남봉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버지가 튼튼하게 가정을 딱 꾸리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네가 16살부터 인간의 풍파가 많이 생기고 공부는 등한시하게 생겼어 16살부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게 생겼단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맞아요 그랬잖아 맞아요 그게 가정궁이 불안하면서부터 네가 마음이 떴어요 엄마 아빠 잘 사셔 한 집에서 지금 주말 부부 같은 주말 부부 같은 너 16살에는 잘 사셨어 아버지가 그때는 한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집에 같이 있었어 그런데도 왜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다니고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녔어 근데 애기야 너가 호기심도 많고 시샘 질투도 있어 그런 욕심은 있는데 이 끈기가 너무 부족해 뭔가를 시작했다가도 너 뭐 네일아트 배워보려고 했니? 네 그래서 뭐 했어? 미용도 좀 배워보려고 했니? 네 그래서 뭐 했어? 됐어요 간호학원도 좀 다녀볼까 생각했니? 네 그래서 뭐 했어? 진연 앞으로도 그럴 거니? 얘 이것만 생각해보자 사주팔살을 떠나가지고 네가 새끼 낳는데 너처럼 살면 너 어떨 것 같아? 죽여버리지? 너무 싫죠 너무 싫지? 근데 옛날부터 이런 말 했어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너가 열심히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네 새끼가 너처럼 된다고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만큼 아니어도 그 기질적으로 받아 나온 게 있는데 너가 그래봐 네 새끼는 오죽하겠냐고 나이를 떠나서 지금은 너가 이미 살아온 날이 아무리 짧아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운이 들면 뭐 할 거냐 역마가 들면 뭐 할 거니 조상 핑계 할 것도 없어 너는 조금이라도 누가 싫은 소리 하잖아 사표 쓰기 전에 그냥 안 나가버리려냐 그랬잖아 그리고 또 네가 무언가를 배우다가 처음에는 잘 배우다가 어떤 고비를 넘어야 할 때 너 스스로가 그걸 넘기보다는 그냥 안 맞는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애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질금 저것 질금 그리고 너 규칙적인 게 어려워 규칙적인 거 딱딱 시간 맞춰서 딱 머물고 메이고 이게 일정 시간은 할 수 있어도 단기간에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어렵거든 그거는 사주 탓이 아니야 네 마음가짐의 탓이지 이렇게 예쁜데 아주 그냥 레깅스 입고 와가지고 이뻐 죽겠는데 몸매도 예쁜데 아직 그냥 꼬다 마른 나무에까지가 그냥 볼륨은 또 있어요 네 거야? 뽕이야? 제 거? 네 거야? 뽕도 있어? 네 거야 다? 뽕 없어요 지금 속옷만 입고 아 그래 속옷만 입고 있어? 작지 않네 이렇게 예쁜데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 그리고 너는 아무리 안 돼도 28 전에는 결혼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33살 넘어가야지 살림을 차릴 수가 있어 그 전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 깨져 그러니까 결혼은 조금 늦게 생각을 해 결혼 호적 신고 올리고 아이 낳는 것은 33살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하려는 아니잖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야 무슨 뭐 서울대 갔고 연구대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법고시를 패스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원이 심한 공부 아니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고기 분야에 대한 이론 시험도 너는 되게 버거워하거든? 응? 너 이론 시험은 통과했어? 미용? 네 이론만 통과했어요 이론만 통과했어? 실습을 실습을 하던 거 계속해라 가윗밥 먹어라 너 이론 통과했으면 아직 유효기간 있어? 아니요 다 끝났어? 네 엄마 한 번 통과했던 거니까 다시 해 응? 다시 해 너는 네일아트 이런 것도 안 돼 응? 네일아트 왜 그거 되게 집중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긴 시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가 몸에 진저리가 쳐 그것보다는 미용을 하면 뭐 빠마라든 뭐라든 잠깐 해놓고 또 이렇게 쉬고 왔다 갔다 하는 너 성향에 그게 맞다라는 거야 네일아트가 맞냐 미용이 맞냐라고 하면 미용이 차라리 네 성향에 맞아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나 이런 건 왜 안 되냐면 그거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네가 규칙적인 거 그리고 넌한테 쿠사리 받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 하던 미용 좀 더 이어나가 이어나가서 너는 그거 아니면 술 팔아야 돼 이년아야 어? 몸 팔고 술 팔아야 돼 그러니까 미용으로 먹고 살아 알았지? 응 끝 잘 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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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